푸른 하늘의 가수 하얀 정의 어린이의 가수로 스페인 어린이들이 고운 목소리로 반달 엄마야 누나야와 같은 동요를 부르고 어른들은 고향의 봄 같은 우리 가곡은 물론 아리랑과 애국가까지 부르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스페인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는 아리랑이 실려있고요 한복을 입고 합창하는 특이한 합창단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과 그들을 이끄는 임재식 단장님 덕분입니다 오늘은 1999년 설립된 밀레니엄 합창단이 어떤 이유로 한국 노래를 부르게 됐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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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밀레니엄 합창단이 한국 동요와 가곡을 부르게 된 이유 바로 이 합창단을 만든 임재식 단장 덕분입니다 1980년대 초 스페인으로 건너가 스페인 마드리드 왕립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한 그는 졸업 후 스페인 마드리드 시립 합창단 테너, 구경방송, RTV 오케스트라 종심멤버로 활약했습니다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숱한 인종차별을 받았던 임재식 단장 그는 그때부터 스페인 사람들에게 한국 노래를 알리고 가르친다면 무시하는 일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력으로 승부해 RTV의 테너 단장을 맡으며 정상에 서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남다른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80명의 합창단원 중 프로 성악가 25명을 뽑아 한국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스페인에서 한국 노래를 알리고 싶다 도와달라라는 그의 말에 단원들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민유와 가곡은 물론 비내리는 고모령 같은 흘러간 가요까지 이들의 레퍼토리만 해도 70여 곡에 달한다고 합니다 밀레니엄 합창단은 수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스페인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정기 공연은 물론이고 마드리드, 떼아뜨로 메뉴멘탈 극장에서 300명의 스페인 합창단이 한복을 입고 우리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죠 그리고 작년에 임재식 단장에게 수건과도 같았던 일이 실현됐는데요 스페인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아리랑이 실렸습니다 이들이 부단히 노력한 덕분에 공연장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까지 아리랑이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임재식 단장은 최근 스페인과 한국의 문화 교류 공로를 인정받아 스페인 왕실로부터 문화 십자 훈장을 받기도 했는데요 밀레니엄 합창단의 노래를 조금 더 들려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연장cekt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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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